더 쇼트 초이스의 주인공은 오마이걸 더 쇼트 초이스 오마이걸 소감들어 볼게요 네 응답을 통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룹들에게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많이 보고싶어요 그리고 저희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WM19분들 진짜 고생 많으셨을텐데 밖의 회사 환경에서도 열심히 저희 잘 맡아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멋진 안무 따지신 프리마인드 스타일리스트 언니 오빠들 동생이네요 모두 다 동생이네요 헤어메이크업 선생님들 그리고 저희 모두의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클리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몸이 안좋아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고정언니! 리더언니 보고있죠? 언니 도시옵션 해냈습니다 언니도 함께 해낸거에요 축하하자 언니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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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걸 컴백첩끼리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늘 무대에서 하지 못한 리더 효정씨를 깜짝 초대할 링컬 무대도 함께 해주시고요 매주 도시옵션 방송이 끝나면 공개되는 비글링뿔링 영상들은 비하인드 더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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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 더케밥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잠시 후 시작되는 더쇼와 스타들의 택길아웃 택은 너무 절다같이 많으세요 그리고 오늘 더쇼 1의 막동이를 제대로 있는 스퀘셜 MC 막동표 씨 성함을 부탁드릴게요 오늘 정말 이렇게 더쇼에서 스태셜 MC를 할 수 있어서 네에잉 기절할 만큼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제가 다시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친구 막내 동표 씨 언제든 또 돌아와주시고요 화요일 하면 더쇼 더쇼하면 더쇼하면 화이팅하는 하루에 되시길 바라며 저희는 이만 이사드릴게요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잘생겼어요 미라클 최고 미라클 최고 미라클 최고 미라클 최고 미라클 최고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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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래서 한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정 언니 사랑한대요. 효정 언니 사랑한대요. 효정 언니도 한마디 하신다고. 사랑해. 부러워. 크리아 사랑해. 목소리를 뵙지 않아. 사랑해. 고마워. 오늘 저쇼에서도 멋진 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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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축하해. 고마워. 고마워. 행복하자. 사랑해. 그래. 그러면. 네. 그럼 지금까지 오마이갓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고맙하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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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